오늘 아침에는 버터, 야채 볶음밥이에요. 남은 야채하고 나물들, 머이하고 호박나물하고 계란 깨넣고 후라이팬에 버터해서 잡곡밥에 볶았어요. 맛있겠죠? 텃밭에서 김장무 속과 온 것, 갓 뽑아서 방금 깍두기 담은 것을 곁들여서 버터, 야채 볶음밥을 오늘 아침 한 상 차렸습니다. 이건 노하우의 방주 맛있겠어요. 버터 한 개가 솔솔 나네요. 이러한 종류장무 속과 온 것입니다. brig인 강후 가죄 볶음밥 마렙